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아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1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이제 모의고사를 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틀렸던 부분들은 내가 이번에 공부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틀린 문항들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개념을 다시 한번 보는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이 확보돼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보는 또 3월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또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하고 넘기지 말고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 혹은 몇 시간 정도는 시간 잡아서 모의고사 정도 정리해놓으면 좋은 습관도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또 이제 다음 모의고사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쌤이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어서 1번 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2점짜리 난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여러분이 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둘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둘을 합하시면 3x제곱이고 y제곱은 사라지고 더하기 2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2번 문제도 스무스하게 해결할 거야. 3 플러스 2i예요 얘가. 3 플러스 2i고 그 다음에 켤레를 빼래요. 켤레는 누구냐면 3 마이너스 2i죠. 빼게 되면 3은 사라지고 4i만 남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에서 누구? 그의 부정에 해당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제거하시면 되고 전체 원소의 개수는 5개였고요. 부정에 해당하는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였으니까 정답 내시면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인 2점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3점의 난이도도 사실 어렵지 않게 푸셔야 돼. 3점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푸셔야 되는데 혹시 틀렸다면 이건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최소값 구하는 거죠. 특별한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을 완전 제곱 형태 즉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 뒤에 8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은 그냥 8 요렇게 해서 정답 5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제시됐어.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이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제시되면은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가 첫 번째고 아니면은 근은 또 뭐 할 수 있어? 대입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셔도 괜찮고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는 근과 개수의 관계니까 두 근의 무엇을 볼 거야? 합을 볼 겁니다. 두 근의 합을 본다면 마이너스 너브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을 보겠지 마이너스 3b라는 것은 너분의 너가 되니까 a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시면 b는 누가 되냐면 1이 될 거고요. b가 1이니까 우리의 a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둘을 뭐 하시는 거냐면 더 하시는 게 정답이죠. 둘을 더 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6번. 자, 6번을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하긴 한데 6번을 풀어가는 가운데 혹시 전개를 했다면 혹시 전개했다면 아, 조금 그래요. 왜? 왜 전개하는 게 아니야? 구하고자 하는 것만 살짝 보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죠. a, b, c, d 모든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지? 그쵸?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1만 대입하면 바로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죠. 그래서 1만 대입하셔서 3의 세제곱 그러니까 27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내신 공부했을 때도 너무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바로 그냥 27 정답 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7번도 외분점의 공식을 바로 쓰는 것보단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참 좋은데 그치?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는 숫자나 이런 관계들을 그쵸? 점들을 나오고 직선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 모의고사들은 다 힌트가 되고 그냥 내지 않아. 그냥 막 내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그림 그리면서 관찰하시는 힘을 기르시면 도움이 될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A 너를 2대1로 외분하래. 그러니까 두 칸 갔다가 한 칸 돌아오라는 이유는 이게 2대1이잖아. 그러면 외분은 항상 내분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외분은 항상 내분으로 해석하는. 2대1이면 여기랑 여기는 그럼 1대1이라는 얘기지. 결국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 B라 그랬는데 아, 그러면 A라는 점은 5 여기 C라고 잡으면 C의 중점이 되시는 거죠. 2대1 외분점은. 그러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것은 둘을 더하고 2로 나눌 때 닫고 얘기하면 A가 몇일 때? 6일 때. 그럼 B는 몇일 때? 2일 때. 그런 중점이 벌어지겠네요. 해서 중요한 건 A, B는 이런 식으로만 구하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거고 그거를 곱하는 게 정답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질문 is green ing謝謝 22 Warren 謝 Well done. eta ID 21 번 Hayır 1 to prueba 1 to 80 1 to 80 1 to 80 1 to 90